xsfm입니다. p o d e r a 하늘이 내린 향기 천혜향 땅의 기운을 가득 품은 생강과 만났다. 청정의 섬 제주로 떠나는 향기로운 산책 내 책상 위에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천혜향 진저티 황순영씨의 사연입니다. 한국은 건축물을 잘 만들지만 이런건 속이 터집니다. 이 장르가 저희들이 은근히 안 다뤘어요. 지금 살짝 대본을 봤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유해 장르입니다. 큰 범위 절차. 절차 장르 사연이에요. 공인인증서 뭐 이런 장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공인인증서 하나만 소재로 하면 보통 소개가 안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되어줘야 돼요. 사건은 며칠 전 땡금고에서 온 문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그 땡땡땡금고 뭐 땡땡금고 이런게 아니라 땡금고라고 써주셔서 무엇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동네에 왕금고 이런. 킹금고. 짱금고. 그 동네에만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정기예탁금 1,019만 5,130원이 만기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는거에요. 네.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됐죠. 네. 아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땡금고 모바일 뱅킹 어플을 켰습니다. 비루한 기억력으로 어제 만든 비밀번호도 다음날 기억하지 못해 무한 비밀번호 변경이 일상화된 저였기에 예금 가입 당시 생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뱅킹 아이디어와 비밀번호가 기억날 턱이 없었죠. 아 공감합니다. 그 사람마다 여러가지의 방식을 쓰는데 저는 어딘가에 당연히 얘기하면 안되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모든 비밀번호를 다 업데이트 해놓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글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딘가에 써내려 간다거나 메모해놓으면 그게 이제 다 오히려 정리를 해놨네. 그거 할까봐. 가져갈까봐. 그게 털릴까봐. 그래서 잘 숨겨놔야죠. 그렇죠. 그걸 하기가 좀 애매한게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영 기억을 못하면 그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비밀번호를 너무 그거 들어봤어요? 그 비밀번호에 특수문자를 넣는 방식을 개발했던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고백했다는 게 들었어요. 그래요? 전 모르겠습니다. 찾아가고 싶어요. 다만 예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안이 된 좋은 방법은 그거였죠. 지 애 이름 지을 때 특수문자 꼭 넣어라. 그 사람은. 아 그렇구나. 점과 물음표 제외하고 넣어라. 항상 승준하! 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니면 승준하? 이렇게 불러야 하도록. 한글로는 못 짓겠네요. 왜냐면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네. 한자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자 크게 넣는 거 아니야? 자. 승준. 승준. 한국말 입체적으로 읽기 참 어렵죠. 성조가 있네요. 예금 가입 당시에 생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날 턱이 없었죠. 어찌어찌 아이디를 찾은 후 그럴듯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보았지만 오해 입력 오류.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그럴듯한 건 또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거의 자신을 이해한 거죠. 맞아. 이 정도면 나였을 것 같아. 합리적인 나였을 것 같아. 지난달 정도의 나. 그럴듯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보았지만 오해 입력 오류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당할 때의 빡침은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그럼요. 이것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세대들 윈도우즈 새로 갈 때에게 그 답답함처럼. 비밀번호 분실창으로 들어가 정보를 입력하고 핸드폰 본인인증을 거쳐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OTP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합니다. 화장대 서랍 어딘가에 OTP가 굴러다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런 걸 좀 평가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지 않죠? OTP는 좀 잘 보이는데. 반대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금 검열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시스템이 개혁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요. 시스템이 과학이 이뤄내야 할 일을 인간을 탓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으로 지금 7년째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개혁하라고 머리띠를 매면 저는 죽어요. 저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땡금고 같은 저축은행들은 OTP를 개별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미 가지고 있는 OTP랑 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자주 쓰는 은행의 주거래 은행의 OTP를 저축은행의 OTP로 설정해놓으면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어느 은행을 어느 은행이랑 물려놨다고 적어둘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저같이 회사를 죽이면 안 되는 숙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죠. 요즘은 모바일 뱅킹에서도 웬만큼 큰 금액이 아니고서야 OTP를 요구하지 않기에 가지고 다닐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럴 수 있군요. 맞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 은행도 이런 거 요구 안 하니까요. 그렇죠. 간단한 송금 같은 경우 워낙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월급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오진 않고 가니까 말을 똑바로 하자. 하루라도 빨리 돈을 찾고 싶은 마음에 회사 근처 땡금고 지점으로 방문했습니다. 인출을 해달라고 하니 온라인 계좌이기 때문에 어플을 통한 이체만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찾고 돈을 이체하려고 하니 역시나 OTP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더군요. 결국 집에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퇴근 후 집에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폰으로 옮겨야 했기에 각종 짐이 쌓여 창고가 된 컴퓨터 방을 헤집고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 데스크탑을 평상시에 쓰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이러면 밀린 설치할 것들이 10시간어치게 쌓여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각종 보안 업데이트 비롯 정당한 업데이트와 불쾌한 업데이트가 반식반식. 진짜 그렇죠. 윈도우 켜는 순간 윈도우 업데이트부터 해야 되고 한 시간이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오류가 나고 이러면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다른 은행 공인인증서를 사용했기에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고 아, 그렇죠. 땡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행 인증서를 등록하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복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기력이 쇄해질 대로 쇄해졌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컴퓨터가 지금 켜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켰을 때 이제는 윈도우 10 이하는 안 써주지 않습니까? 안 써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원래 컴퓨터 켰다가 윈도우 10 이하인 걸 확인하고 노트북부터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켜졌고 일단은 돌아갑니다, 윈도우도. 그렇습니다. 땡키토시다. 그랬으면 어차피 이것도 못하셨을 것이고. 땡키토시다 이러면 이제 다시 또 다시 윈도우 노트북을 사러 또 들어가야 됩니다. 쿠땡에 들어가서 이제 최저가를 검색하는데 거기서 또 쿠폰을 다운받으려다가 어디에 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될 쿠폰 10% 다운 쿠폰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대학생일 때만 해도 그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참 좋고 재미있는 일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나이 먹으면 쿠폰에 목숨 걸다가 일찍 죽습니다. 내가 만 원 더 내고 왔네. 이거요, 사람이. 거기에서 이미 기력이 쇄해질 대로 쇄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 망해라.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짱박아둔 OTP를 가져와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 중 0건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체 결과를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더군요. 이체 결과를... 여기까지 하죠. 너무 힘드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결과를 얘기해놓고 뭘 더 확인하라는 건지. 네. 이체 결과를 확인하니 출금 계좌 오류, 개설 지점에 문의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0억도 아니고 천만 원을 찾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싶더군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땡금고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계좌 개설 지점은 집 근처였지만 출근을 해야 했기에 회사 근처의 지점으로 방문했습니다. 아, 불안하네요. 그렇죠. 또다시 사정을 설명하니 계좌가 한도 계좌라 하루에 30만 원 이상 거래가 안 되는 것이며 한도를 풀어줄 권한은 개설 지점에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에 박혀있는 돈을 빼면 다 예적금이기 때문에 꽤 많은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을 상대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심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들 지점은 한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개설했는지 모르겠다며 개설 지점에 문의해보시라 하셨습니다. 땡금고는 각 지점이 별개의 법인이고 각 법인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 업무는 전 지점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일부 업무는 개설 지점에서만 처리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점포 고유의 상품이 있군요. 그렇군요. 이거 되게 서북의 척시대 같네요. 신기하다.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정보긴 하네요. 왜 저 웨스턴 무비에서 가끔 보던 사금은 우린 안 받는다. 대신 총을 줄 수 있다. 우린 금리만 받아. 금리 말고 금리. 하지만 개설 지점은 회사에서 1시간 거리이기에 일단 개설 지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 직원. 아승준 군이 늙고 있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성격입니다. 마구 늙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역할극으로서 그쪽도 이해한다라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안 될 거예요. 한도 계좌는 거래 실적이 있으셔야 해제가 가능하세요, 고객님. 저 거래 실적이 없으면 못 푸나요? 네, 고객님. 체크카드를 한 달에 30만 원 이상 3개월 사용해 주셔야 해제가 가능하세요. 실적 없이는 한도 계좌 해제가 어려우세요.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3개월 뒤에 찾으란 말인가? 하루에 30만 원씩 한 달간 찾으란 말인가? 그럼 미리 알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좌 개설하실 때 해당 부분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내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고객님. 제가 개설할 때 그 내용을 알았으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을까요? 체크카드는 코너 현금카드도 없이 통장만 달랑 발급했는데요. 발급하실 때 해당 부분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서명을 하신 서류가 있으세요. 서류가 있으시죠? 그럼요. 계시죠. 허허허 어쩐지 1년도 더 지난 발급 당시의 일을 분명 설명했다고 하던 은행원의 목소리가 당당하다 했더니 서명된 서류를 받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설명을 설렁설렁 흘려듣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체크카드를 발급 여부를 확실히 했었어야 되는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죠. 네, 은행 측에도. 은행 직원조차도 사실은 설렁설렁 설명을 한 거겠죠. 그렇죠.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돈을 찾을 방법이 없나 물었더니 통장을 해지하면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더군요. 알겠다고 전화를 하고 다시 땡금고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통장을 해지해달라 하고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리저리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입해두신 다른 예금이 있으신데 해당 예금이 이 통장으로 자동 만기 해지되도록 해두셔서 이 통장을 해지하실 수가 없으세요. 저도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어떠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만기게 되면 돌려받을 계좌를 지정해둡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 하나 만들고 100원 넣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시중은행들의 100원 계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도 해지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건 모르겠네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동 해지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면 안 되나요? 모바일에서 가입하신 예금의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우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금도 같이 해지하셔야 해지가 가능하세요. 내년 5월이 만기인 2천만 원짜리 예금이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얼마가 손해이고 이런 것 따위는 이미 안중에 없었습니다. 해지해주세요. 다 해지할게요. 그런데 모바일로 가입하신 예금이라 모바일에서 직접 해지하셔야 해요. 이게 저축은행 장르네요. 저축은행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보통은 다 해주는데 재미있습니다. 이성의 끈이 힘없이 두둑 끊어지더군요. 금리 0.1% 더 받겠다고 모바일로 예금을 가입한 1년 전에 나를 매우 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바일로 가입하면 쉽다고 해서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까지 빡빡하게는 안 합니다. 저도 모바일 예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아무 지점이나 가서 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구나. 내 돈인데 어쩔 거야. 그치만 창고에서 모바일로 하면 10.0.1% 더 주니까 모바일로 하라고 알려줬으면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싶으셨겠죠. 네.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기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앱을 켰습니다. 힘들게 찾은 비밀번호와 힘겹게 옮긴 공인인증서로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돌아와 다시 그분에게 예금을 해약했으니 통장을 해약해 전액 이체해달라 했습니다. 타행 이체라 수수료가 3천원 발생하는데 괜찮냐고 물으시더군요. 안 괜찮으면 어떡하나 물었더니 수표로 인출해 주신다는군요. 아하. 여러모로 전통적이네요. 여기가 좀. 고전적이네요. 허허. 괜찮으니 채해달라 했습니다. 주거래 계좌에 3천만원이 입금된 걸 확인하니 드디어 이 길고 긴 여정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마음이 놓이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천만원이고 갑자기 생긴 이 2천만원은 다시 어디인가 넣어야 할 텐데 그냥 온 김에 이 지점에 다시 넣어둘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 아기 무시하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준다고 바로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늘고 똑같거든요. 아니 여기서 맛있는 건 뭔데요? 2천만원. 그건 자기 거잖아 어차피. 아기는 얻어라도 먹지. 왜 이자 얻어먹잖아. 저는 이자 얼마 받았더라. 기분 좋았는데. 창구에 다시 물어봅니다. 해약한 예금 여기서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세요. 그런데 주소지가 어디신가요? 땡땡동이요. 죄송하지만 땡땡동에서만 가능하세요. 혹시 직장이 이쪽이신가요? 와우. 제가 예측헌데 이 땡금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랏돈이 좀 들어가는 곳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일을 엉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랏돈이 들어가면 엉성하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보수적인 어떤 정체를 갖고 있다. 그렇죠.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나쁘죠. 황순영 씨 상황에서는 아주 나쁘죠. 직장이 이쪽이시냐. 네. 그럼 재직증명서 제출하시면 가입 가능하세요. 크리티컬 데미지에 쓰러지기 직전인데 다시 가서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라니. 땡금고의 정책에 정이 떨어져 앞으로도 내가 땡금고를 이용하면 사람이 아니다 하며 속으로 땡금고 손절 선언을 외친 지 몇 분이나 지났다고 저런 생각을 하다니. 정신이 퍼뜩 들어 돌아나왔습니다. 누더기가 되어 회사에 들어와 주거래은행 앱을 켰습니다. 찾아온 돈을 필요한 곳으로 다시 이체했습니다. 간편 비번 여섯 자리와 페이스 아이디 한 방에 3천만 원이 훅훅 쉽게도 오가는 것을 보니 속이 뻥 뚫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주거래은행이 두 개인데 세 개구나.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두 개는 업계 1, 2위거든요. 근데 앱의 어떤 프로세스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둘 다 큰 은행이니까 웬걸 하나가 진짜 훨씬 더 편하게 돼 있고 하나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답답한 지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차이가 크더라고. 이게 그냥 유권자일 때하고 실무에 들어와 있을 때하고 다른 게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 정도의 공약을 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뾰로롱 없어질 줄 알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치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꿉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증 시스템들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페이스 아이디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겠죠. 기업들은 그러다 말고 그 부서에 힘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티가 팍 나죠.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준비를 오래 했던 데는 바로 티 세고 나갈 수 있는데 안 된 데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 같은 한 시간을 보내고. 은행은 우리에게 종종 그런 곳이죠. HP가 영예 수렴했지만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로 위로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비밀번호 까먹지 마시고 계약 조건 함부로 흘려듣지 맙시다. 이만 총총 땡금고 손절로 올림. 황순영 씨 고마워요. 사실 비밀번호는 여기서 큰 역할이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계약 조건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땡금고 자체가 좀 특이한 면도 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는 지점은 두고두고 당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올해 최고의 망각러예요. 황순영 씨 고맙습니다. 황순영 씨 고맙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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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